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8일 무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디어 또 이번 주 중도 이제 끝났죠. 금요일입니다. 제가 보는 운세가 하루 전날에 녹화를 하고 있고요. 갑수럴이 또 어디에 또 어디에 또 속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죠. 네 술월인 8일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고 신금이 9일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짧지만 정화가 3일 그 다음에 모토가 남아있는 18일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8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는 이 신금을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갑수럴의 첫 단계 이 약하디약한 신금 기운을 드디어 끝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약하지만 정화의 기간을 지나서 이제 수기운이 점점점점 쎄어질 거예요. 자 무자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오늘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오늘은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어지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고요. 무엇을 심을까 하시더라도 무엇을 심을 수 없는 흐름이 보이네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의욕이라던가 일적인 부분도 다운이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좀 침체가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러면 이제 갑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갑일간분들 본인이 갑자일주, 갑인일주, 갑신일주 물론 다 변수가 있으시죠? 시간만 많으면 제가 월별로 태어난 일관들을 다 챙겨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실상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시는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제가 들어왔죠? 오늘은 편제가 들어왔고 왜냐하면 무자야 되니까요. 편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 만약에 저녁 약속을 하시거나 모임에 나가시게 되면은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올라가는 거죠. 돈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 현재 지금 짝이 있는 분들 상대방이 굉장히 화려하게 변할 수 있는 하루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이성들에게 뺏길 수도 있겠죠. 화려해진다는 것은 외모를 뜻합니다. 남자친구가 나보다 더 예뻐질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나와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화려한 연예인 같은 변신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목 볼까요? 을목일관 분들은 정제가 들어왔고요. 정제가 병지에 앉았습니다. 연인이나 가족을 건강 때문에 본인이 간호를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단은 건강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간호를 하신다거나 병원에 가실 수 있고 아니면 안보를 물어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화 보겠습니다. 화의관 중에 첫 번째로 항상 병화를 하고요. 병화분들께는 이게 식상 중에서도 식신이 됩니다. 식신이 퇴지에 앉은 날인데요. 뭔가 계획은 장기적으로 세웠는데 이걸 실천하시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뒤심이 부족해서 결국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본인도 알게 되실 거고 이론만 앞서지 사실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오늘은 대청소를 좀 해야지. 그리고 계절별로 입어야 하는 거 벌어야 하는 거 오늘은 꼭 정리를 해놔야지 싶었는데 옷박스만 잔뜩 끄집어내고 이것저것 막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 늘어뜨려 놨는데 늘어뜨려 놨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화분들은요. 지금 하루에 운만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지금 푸시를 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또 긍정적인 미래를 지금 끌고 오는 중이기 때문에 병화분들은 오늘 뭔가를 많이 시도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시도하세요. 실패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시도하시고 트라이하십시오.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면 돼요. 자 정화 볼게요. 정화분들은 상관이 절제한 날인데요. 오늘 좀 변화가 있어요. 어떤 거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전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의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게 본인의 그 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지금 시작하신 일이 또 난 정화인데 좀 안 풀리고 있어요. 운세가 안 맞아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존에 내가 잘못된 방향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본인은 그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걸 본인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가 바뀌는 흐름이고요. 내 주변의 인연들이 그동안 힘들었다면 이 인연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바뀌는 운이거든요. 오늘 하루의 운도 마찬가지예요. 업무가 바뀝니다. 큰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자 이제 화일관들 마무리했고요. 토일관 넘어갈게요. 무토입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어떻습니까? 글자가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이 퇴제에 앉은 날입니다. 가족, 친구 같이 일하는 사업 동업자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간단한 거 노트북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아니면 모니터가 모니터 버튼을 켜야 이게 켜지는데 전원도 켜지 않고 모니터 고장났다고 막 그래요. 진짜 1차적인 확인도 안 해보고 본인한테 보고를 이걸 하게 되고 또 이런 거 정말 정말 구글 두드려봐서 알 수 있는 것들조차 의지를 하려고 해요. 뻔히 알면서.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정말 뻔한 일조차 나에게 물어오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또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행동들 때문에 실망하실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좀 나쁘게 얘기해서 얼간이 밖에 없어요. 무터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무터 분들 힘내셔야 합니다. 자,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 분들은 겁제가 들어왔죠. 겁제가 절지에 앉았습니다. 옛날 인연들과 완전히 인연을 끝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헤어졌던 가족이에요. 근데 정말 연락이 끊긴 거예요. 혹은 예전에 헤어졌던 연이 있는데 언젠간 재회하겠지라고 재회를 꿈꾸고 있었던 인연이 있었다면 완전히 인연 정리가 됩니다. 네, 진짜 그래요. 오늘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 신금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인연이 강하게 끌려오는데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성을 사귄 적이 없었던 싱글분들 오늘은 정말 강한 이끌림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소울메이트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성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꼭 이성의 만남이 아니고요. 동성인데 나랑 꼭 만나야 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걸 끌고 오는 운이 오늘 강하게 들어와요. 제가 텍스트에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꼭 이성의 만남만은 아님으로 해석주의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기토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성의 만남이고 동성이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만나야 할 스승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내 삶에 강한 스파크를 튀기기 위해서 어떤 인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연 때문에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경검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인데요. 내가 혼자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게 소수분이실 거예요. 경금분들은 오늘 좀 누가 챙겨주셔야 돼요. 현재 하는 일 자체가 힘에 붙이고 굉장히 안 풀려요. 그런 시기가 많는데 어떤 일이든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은 늘 이렇게 체인지해서 오거든요. 번갈아서 와요. 좋은 게 오면 나쁜 게 오고 나쁜 게 오면 좋은 게 오고 특히 오늘은 경금분들 밤늦게 SNS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뻘글 인스타그램에 이상한 거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비난의 말을 한다. 흘려들으세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사항을 나한테 요구를 한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다.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놓으세요. 왜냐하면 경금분들은 순수하시거든요. 지금 보이고 느끼는 게 전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걸 놓아버리세요. 돌을 닦으셔야 합니다. 경금분들. 그리고 본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자 신검 보겠습니다. 신검밀간분들은 오늘 정인이 들어왔고 정인이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으시거나 누군가한테 업무를 받으시는 거죠. 또 회사에서 뭘 해봐라 라고 공식적인 프로젝트를 해봐라 라고 승인이 떨어져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 공식적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혜택에 대한 복지를 드디어 누리게 된다거나 또 계속 보류가 됐던 일들이 있는데 그런 승인들이 몰아서 오늘 오케이가 돼요. 밀렸던 승인들이 모두 오케이가 돼서 신검분들은 아싸 하고 그동안의 노고들이 사르르르 풀립니다. 눈녹듯이 사르르르 풀리는 날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임수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평관이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가을에도 휴가 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개인 휴가 혹은 연차 내시는 거 근데 그게 정말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반려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주말 나의 저녁 소중하잖아요. 학원을 등록해서 영어를 배우러 다니신다거나 뭔가 다음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개인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고요. 오로지 회사 일에만 시간 투자하라 이렇게 요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하시는 직장인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유튜브 하는 걸 들킬 수도 있어요. 임수분들인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오늘 들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는데 너무 자기 개인 시간을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나라고 자기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들키는 날이에요. 고민을 또 하시게 될 거고 희생을 강요당하게 될 수 있는 게 임수분들의 오늘 운입니다.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일관 분들은요. 오늘 정관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걸럭지 앉았는데 주변 상황하고 상관없이 오늘은 정말 야무지게 일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남편, 아이들 모두 본인이 챙겨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일 처리를 잘합니다. 아이들은 학교 숙제도 잘하고 또 집안일도 분담해서 잘 도와주고 남편분도 회사를 끝내고 와서 그냥 TV 보시다가 슬 일어나서 욕실 청소를 또 해주세요. 그런 책임감 넘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개수분들이 지금 현실이 좋은 편은 아닌데 오로지 어째됐던 지금 있는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자리로 가서 이 능력을 잘 발휘를 할 수 있을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나는 하루의 운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수분들이 어찌 됐던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와줘요. 다른 사람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개수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해준다는 거죠. 자기 몫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 몫을 남편은 남편의 목소리 그래서 개수분들이 조금 힘이 덜 듭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주말이 다가왔는데 모두 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왜 이렇게 우리 계속 안 좋아요 하시지 마시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재미로 봐주십시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날 운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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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